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수능 대비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EBS의 유로로 유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파이널이라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놀라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두 마무리하고 드디어 실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먼저 실전 연습을 통해서 먼저 해보고 시간을 꼭 재보시면서 해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완강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최종 실전 연습을 하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하는 그런 효율적인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총 서른다섯 개의 강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총 네 분의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회와 오 회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일강은 일회에 일번부터 십이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할 때에는요. 보통 전체 통으로 사십오 문제를 모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요. 세트별로 문항을 좀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오늘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을 해야 되는데 화법과 작문 문법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면서 열다섯 문제잖아요. 그러면 고 정도의 시간을 재보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세트별로 그렇죠. 하나의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 한 세트별로 나누어서.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로 지문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이게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알아가면서. 최종 실전에서 실수하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았나요. 이제 화법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위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부터 오 번 화법을 먼저 볼 텐데요. 화법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죠.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야 지문은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보는 내용들이거나 특별히 독서 지문처럼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 뭐 이런 게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슬쩍 보면서 일 번 같은 경우도 보면 보기가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덩치가 크다고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무슨 사례 같은 것들이 쭉 나왔어요. 그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일 번에 있구나. 그리고 내용에 관한 관한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고요. 이번 문제를 보면 발표를 듣고 청중이 평가한다 문제는 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평가 항목을 보면 결국 이 전개를 어떻게 했느냐 말하기 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화법은 보통 이렇게 내용에 대한 문제 일 번처럼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번처럼 형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해서 이건 내용 이건 형식 이렇게 감안하고 쭉 그 지문을 스캔하듯이 빨리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는 게 좋겠죠. 알겠죠 자 일 번 이 번 지문부터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지문의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 역시 아니죠 뭐냐면 낚시성 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낚였어라고 여러분들 많이 표현을 하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가끔 그럽니다만 뭔가 클릭을 딱 했는데 와. 이럴 수가 완전 낚였어 하는 그런 기분 그 황당하고 뭔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인제 그런 것들 비유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주로 인제 이 글은 글 지문은. 주로 개념에 대한 즉 낚시성 기사와 뭔지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요런 것들을 제시를 하죠. 문제점 같은 거. 그다음에 이거를 인제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해결 방안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뭐 해결 방안을 얘기하기보다는 방안을 얘기하기보다는 해결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했죠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이거 얘들아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해결의 필요성을 독자들 즉 듣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청중들에게 그것을 각인시키면서 마무리하는 고런 식의 구조입니다. 제가 그런데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 개를 써드린 거 개념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보통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대부분의 지문이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돼요. 개념 문제점 해결 방안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게 딱 탑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쉽게 글을 읽을 때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나중에 독서에서 훨씬 더 여러분 유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법화 질문은 더 이런 형태가 고정적으로 많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합법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 청중을 눈앞에 두고 제가 하는 수업도 인제 학교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인제 호흡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혼자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지금은 뭐 인간이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뭔가 졸려한다 뭐 이러면 반응을 좀 바꿔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바꾼다 뭐 목소리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수업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상호작용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지문에서 많이 다뤄지죠 여기서는 뭐 특별히 그걸 문제로 다뤄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는 괄호하고 이렇게 지문 또는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청중이 손을 든 것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여기서 인제 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어떤 내용들이 결국은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 유의 깊게 읽으셔야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수업 시간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게 책만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인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확실히 몰입도가 더 높아지죠 여러분들이 뭐지 저거 이러면서 보게 되잖아요 확실히 시청각 자료가 그런 것들을 청중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서는 또 이런 게 나오죠. 비유적인 표현 이것은 뭐 사실은 모든 표현에 즉 말하기든 쓰기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유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을 뭔가 좀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관심과 주의를 더 오래 가게 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만 챙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화법 문제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어떤 내용을 알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서 읽으면 쭉 될 것 같고요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그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 번 문제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발문을 먼저 읽게 되면 이게 뭔가 그 예문을 가지고 적용하는 우리가 독서에서 많이 보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택지를 보면서 역으로 보기의 내용을 보기의 내용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간 다음에 신문 기사구나라고 쭉 읽어가고 그다음에 선택지를 보면서 역으로 시키는 대로 역으로 역으로 해줘야 시간이 빨리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법에서 또는 장문에서 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쫓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법 장문에서는 맞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정답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기역과 니은의 대비를 통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끊어서 그것이 맞는지를 그 부분별로 확인하면서 오엑스를 하면 빨리 오엑스 판단이 됩니다. 기역과 니은의 대비 대비가 되나요 그렇죠 기역은 낚시성 기사가 분명하죠 뭔가 경악 이러니까 뭐지 이 사람 큰일 났나 봤더니 별거 아니죠 그런 겁니다. 니은은 근데 그런 낚시성 글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를 제목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는 게 맞고요. 낚시성 기사의 표제가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극적인 표현 경악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역에서. 니은과 다른 점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역과 미음 모두 표제의 말줄임표와 감탄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확실한지를 먼저 봐야 되죠 기역은 말줄임표도 있고요 그렇죠 감탄사 경악 뭐 이런 거 정도 느낌표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데 미음을 보면 미음을 보면. 가을 이사철 본격 시동하고 이제 말줄임표는 있어요 하지만 미음에는 아무리 봐도 감탄사는 보이지 않죠 뚜러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뚜러가 감탄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음이 해당 사항이 없죠 이랬을 때. 근데 뒤에를 실제로 정보 전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미음에 이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답이네라고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실전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답이 나오면 나머지는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단축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번이고 삼 번도 봐야겠죠 디귿과 같은 표제가 많아지면 디귿은 뭐 정치인 지금 뭐 하나 했더니 결국엔 뭐 표제만 봐서는 도저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 축소를 불러온다고 하면 이건 정보가 나와 있어 삼문단 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면 그렇죠 이런 낚시성 기사가 정치 분야 기사에 많이 활용이 되면 아무래도 아이 또 또 낚였네 이러면서 나중에는 안 보게 된다는 거죠 관심 축소. 맞고요 삼 문단 정보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사 번 디귿과 달리 리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을 확인해 봐라 이런 건데 일단은 이런 걸 먼저 확인해 줘 리을은 어떻게 되는지 리을은 정보 전달 기능에 충실하다고 했어요 이 문단에 보면 그 정보 전달 기능과 광고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디귿과 달리 디귿은 아까 얘기했던 그 낚시성 기사니까 이것과 달리 리을은 이것은 아주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제해서 보여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 아니 정답이 아닌 적절한 것이 되는 거죠. 자 미음의 표제를 보면요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전셋값에 대한 얘긴데요 그래서 가을 이사철에 전셋값 올라가라는 표제보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천장을 뚫으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달 효과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광고라는 이런 말이 사실 우리가 아는 광고의 일반적인 어떤 그 개념과 이 지문에서 얘기한 것이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입견.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평소에 드리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지문에는 분명히 번뜩이는 재취로 독자가 기사를 보고 싶도록 주의를 끈다는 것이 이 광고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다라고 연결을 해 줘야 돼요 지문에 있는 내용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잘못 적용됐을 때에는 오답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거나 또는 배경 지식을 너무 빨리 작동을 하면 오히려 지문에 있는 내용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 표제가 비율을 통해서 그런 광고 기능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 번 정답은 이 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번입니다. 형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면 요즘엔. 이렇게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양호 부족 이렇게 체크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 양호는 잘 됐는지 그 부족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도 맞는지 봐야 되고요. 이유도 맞는지 봐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인제 요거를 틀리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은 인제 여기에서 달라진 경우가 많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관심 광미 유발하는 거 성중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비유적 사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낚시를 한다 그런 낚시를 당한 물고기의 마음에 비유했죠 이게 일 번은 괜찮고요.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나 연구 결과 이런 게 나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출처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져온 거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거다 아니면 어느 사람의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신뢰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거 어디 그냥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번도 적절한 평가였다고 볼 수 있고요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빠진 내용은 없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양치기 소년의 내용을 자세히 말해야 된다 이게 빠졌다고 지적을 했는데 양치기 소년의 내용은 결국은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자꾸 즉 낚시를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 기사나 언론사를 믿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한 비유란 말이죠. 네 비유를 썼다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비유를 썼다는 건 누구나 다 알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쓴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삼 번으로 가야겠죠. 네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사 번 볼까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즉 타당한가 이런 걸 보는 건데요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건 우리 지문 정리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사례를 여기 나와 있죠 시각 자료 실제 그 표제를 시각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헌법 다음 삼 번에서 오 번 지문을 먼저 또 간단하게 점검해 보고 가죠. 좀 길죠 이건 헌법 지문 치고는 다소 길어 보이는데요 지문이 분쟁 조정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쇼핑몰에서 뭔가를 이제 사고 뭔가 이벤트에 뭔가 연관된 환불 요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분쟁 조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분쟁이라는 건 싸움이잖아요 싸움을 조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협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협상에서 어느 어느 정도로 내가 양보하고 어느 정도로 얻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토론이나 토의보다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이 그리고 오 번 문제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바로 협상에서는요. 이익이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익이 어디 정도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느냐 타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뒷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최대 양보선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설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만약 말하는 말을 잘하거나 협상의 어떤 달인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 하다 보면 딱 나 끝나고. 협상을 해서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미리 전략을 잘 짜고 거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은 뭐 자세하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로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 만약에 위원장의 역할이다라고 하면 읽을 때 위원장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 여러 여기선 협상이니까 협상 참여자 중에서 뭔가 중간 과정에서 중재를 해 주거나 연결하고 이어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충분히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고 있다. 뭐 중간 중간에 보면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군요 이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 사람이 한 내용을 그냥 정리해 주고 사회자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요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과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도 이런 협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주도 하에서 이제 그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오른쪽 부분이죠. 사 페이지의 그 오른쪽 부분에 보면 신청인의 발언은 끝내주십시오 피 신청인에게 말씀할 기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딱 그걸 나눠놨나 봐요 말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뭐 티브이 토론 이런 것들을 보면 딱 시간을 정해두고 자 이제 그만하십시오 마이크 끄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삼 번을 보시면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특별히 뭐 참여자들이 신청인 물론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니 이게 뭡니까. 아이 그만합시다 뭐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과로하고 뭐 언성을 높이며 뭐 이런 게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이제 흥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특별히 뭐 시간적 여유를 자 시모음 하시고요 손 크게 들이세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금방 확인했을 겁니다 삼 번 이런 문제는 뭐 어렵지 않죠. 사 번입니다 결정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이후에 또 뭔가 있음 뭐 이유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음 과정을 설명해 주죠.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요거를 잘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발언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요 가령 그 오른쪽 부분이죠 지문에 이제 오른쪽 비의 바로 윗부분을 보면 혹시 그것이 피해 신청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즉 방금 앞에서 얘기한 피해 신청인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질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 번도 적절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 번으로 가볼게요. 에이와 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해당 부분이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보면 선택지 일 번부터 삼 번은 에이 그죠 사 오 번은 비에요 이렇게 서로 에이와 비를 엮어서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를 봤을 때 그냥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 일 삼 번은 에이 비는 사 오 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이를 봤을 때 피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해능력이 부족하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죠 에이 부분을 보면.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그런데 너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너의 이해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그런 지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인 탓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괜찮네요 일 번은 자 근데 이 번을 볼까요 이 번을 보면 에이에서 신청인은 피해 신청인에 처한 상황을 분석했다. 즉 피해 신청인이 지금 뭐 쇼핑몰 하는데 어렵죠 뭐 상황이 요즘 뭐 경기도 어렵다는데 힘드신 거 압니다 압니다만 뭐 이렇게 얘기해야 이렇게 상황을 분석한 건데 실제로 에이 부분에서 이제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아니라 신청인은 구매 기간 뭐 구매 결정 기간에 대한 그 공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공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여 주장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이 번이 되네요. 삼 번도 뭘까요 쟁점은 결국 싸우는 핵심 논점은 문구 해석상의 차이다 이 문구라는 건 방금 얘기한. 공지 내용의 어떤 그 이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구라고 하면 공지 내용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괜찮고요 비로 와볼까요. 비는 핵심은 이거죠 갑자기 인제 피해 신청인이 당신이 한테 보상을 해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당신이라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갑자기 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좀 논점을 일탈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자신도 이렇게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신청인이 그 제 잘못이 아닌 이상 그건 당신들 문제지 그 그렇죠 그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또 보상하거나 당신들이 그 손해를 감수하거나 하는 건 당신들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인이 반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 번을 먼저 보면 그래서 결국 그 피해 신청인은 감정에 호소한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건 사실 이런 논리적인 장소에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사건에서 벗어난 피해 신청인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신청인은 그건 지금 사건에서 벗어난 지금 핵심 논점은 공지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예고 그런 문제인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원도 적절하다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사 번도 봤고요 오 번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최대 양보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보기의 내용 중 일부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밑줄 친 부분은 여기잖아요 여기만 일단 핵심적으로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양보 가능한 선을 제시한다 최대의 양보선이라는 건 내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령. 기역부터 미음을 쭉 봐도 특별히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이는 부분은 리을 밖에 없잖아요 리을 보시면 적립금이면 몰라도. 에이 내 그거면 몰라도라는 건 그건 해줄 수 있지만 다른 건 좀 어렵다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읽어봐도 이미 사용까지 했는데. 그렇죠 적립금을 주는 게 애초에 그 행사의 목적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불을 쓴 다음에 환불까지 해달라는 건 좀.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적립금이면 몰라도 내가 적립금은 줄 수 있다. 이왕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데 우리가 좀 그 문구를 애매모호하게 작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적립금은 그래 약속대로 줄 수 있다 하지만 환불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환불을 도저히 해 줄 수 없다 그런 어떤 양보의 선을 딱 지정해 주는 지점이 바로. 리을 부분이죠 리을 부분은 몇 번이에요 사 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 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에선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됐나요 일단 이렇게 화법을 다섯 문제 정리해 봤고요 이제 육 번 팔 번 장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십 번까지 장문인데요. 유월 모평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참 작년보다 쉬워질 줄 알았는데 안 쉬워지네요 이러면서 오히려 등급컷이 실제로 떨어져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고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국어가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이 교시 삼 교시 사 교시가 좀 더 수월하게. 할 텐데 국어에서 일단 뭔가 이 강한 압박을 받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번 유월 모평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영역도 물론 어려웠습니다만. 기본의 기존의 그 일반부터 십 번 화법과 장문이 학생들은 좀 편안하게 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화법과 장문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딱 끼어 있어서 오 번과 십 번 유월 모평에서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웠고 그중에서도 장문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섯 문제가 조금 어렵게 전반적으로 평소보다는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좀 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장문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문은 특별히 신유형이 나와서라. 또는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특이한 문제가 나와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말을 논리적으로 좀 어렵게 서술해놓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죠 알겠죠 자 연습을 좀 해볼까요 육 번 팔 번 지문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이런 문제의 스타일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장문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계획이 실제로 이제 초고라고 그랬어요 처음 쓴 이제 원고죠. 글인데 이 초고에 얼마나 잘 이제 반영을 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환진 확인하는 문제 여기서 물론 그런 문제가 나왔죠 이것이 가장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계획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 이걸 초점을 맞추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보고 그다음에 예상독자도 있는데요 예상독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상독자에 따라서 글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부를 독자로 한 것이냐. 일반 대중을 한 것이냐 하면 특별 어떤 하나의 계층을 두고 얘기한 것이냐 하나 어떤 직업군을 두고 얘기한 것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독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합법의 그런 맥락이라고 하죠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데 뭐 그 말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걸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에 글의 구성이라고 나오는데. 개요할 때 가장 개요할 때래요 계획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개요라는 거죠 구성이라고 나왔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라는 일 문단부터 사 문단까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 화법할 때 제가 했던 것처럼 뭐 등장 배경과 개념 있죠 그다음에 현황 현황이 뭔가 우리나라 현황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실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한다 이런 식의 약간 논설문과 유사한 그런 주장이 담긴 글이 많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의 방향이라는 건 현황의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방향이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의 어떤 견해를 인용한다거나 또는 여기서처럼 선진국의 사례 뭐 유럽 연합이 여기선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문단에 보면 이게 사실 문제 푸는 키워드였죠 여기서는.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 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야 된다고 해서 그 개요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또 얼마나 이제 초고에 들어갔느냐 이거 사실은 이 육번 문제에 나오는 그 완결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완결성이라는 건 개요에 다뤄진 부분들을 충분히 그래서 다 다뤄줘야 된다 그것이 뭔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퍼즐 뭐 퍼즐 맞추는 거 여러분 많이 해봤죠 퍼즐을 삼백 피스짜리를 맞추는데 거기서 딱 뭔가 하나가 마지막에 빠져 있으면 이거 정말 많은 시간을 공들였는데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 완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한 조각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요에서 다뤄준 건 다 다뤄줘야 된다는 얘긴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도 좀 더 메모를 해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장문이든 사실은 모든 글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화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통일성이라는 측면도 여러분들 항상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봐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결성이라고 응집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인제 앞뒤 문단과의 관계라든가 주로 대부분 접속 부사의 어떤 흐름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런 거에 주목을 많이 하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이것들도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모두 모아지느냐 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메모를 해두고 기억해둔다면 여러분들이 화법 또는 장문 문제를 장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럼 육 번 문제를 연결해서 그 완결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선생님이 조언에 따라 초고를 보완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조언했냐면. 초고에 반영되지 않아 뭐가요 계획이 초고에 반영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완결성이 부족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라는 얘기죠 결국 그 빠진 내용을 찾아라 비교를 해봤을 때 사문단에 보면 그 아까 생산자 소비자 정부 이런 세 부분에 대한 얘기 노력을 촉구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초고에 보면 축산 농가들이라고 해서 생산자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된다 소비자들도 얘기했어요. 근데 정부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 이 삼 사 내용이 뭐 맞다 틀리다 논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빠진 내용이 뭔지를 찾는 것이 그 빠진 퍼즐의 한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열쇠죠. 그래서 사번 아니 오 번 선택지에 보면 사문단에 바로 우리 정부가 강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뭐예요 그 소득 감소분을 장려금으로 보존해 주는 거 그죠 뭔가 세금을 통해서든 뭐들을 통해서든 그 부분을 정부가 도와줘야 생산 농가에서도 이런 걸 많이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 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빠진 내용 바로 그 정부에 대한 내용 요 키워드가 있는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거 요런 거 알면 훨씬 더 빨리 답이 나옵니다 이게 오엑스를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이 일 번이 뭐고 이 번이 뭐고 너무 이렇게 내용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는 거기서 키워드를 빨리 찾고 그 키워드가 있는 거를 연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칠 번으로 가볼 텐데요 칠 번 덩치가 엄청 크죠 예. 장문에 꼭 이런 문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전통적인 장문에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자료를 주고 자료가 많죠. 자료가 많고 뭐 그래프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표 신문 뭐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문제가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여기서 인제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 후반부에. 뭐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 단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초고의 기억에 들어갈 내용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현황입니다 동물 복지 축산의 현황 즉 동물들이 요즘 전염병이 많이 이제 에이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고 있는데 그건 환경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환경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것을 어떤 현황을 얘기할 때 그 현황이 좀. 부정적인 현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겠죠. 자 에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보시면서 이 그래프를 빨리 단순화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딱. 뭐 반반은 아니지만 이게 육십 일 점 사 퍼센트고 이게 삼십 팔 점 일 퍼센트인데 그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얘가 맞네 이런 식으로 빨리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이게 수치가 야 육십 일 점 사에서 정말 요만큼을 더하면 백이 될까 이런 식으로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그냥 빨리 사람들이 취득 의향이 없고 그러니까 취득 여부라기보다는 어떤 의향 여부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의향 여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겠죠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방향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냥 그 현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봐봐요 취득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비용이 증가하고요. 제일 많은 거 한 일 이 위 정도 보면 돼요. 근데 일 이 위를 봤더니 다 뭐 어떤 이유냐면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렇죠. 비용이 증가한다 결국 비슷한 얘긴데 결국은 소득 감소한다 비용 증가한데 즉 생산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이러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라면 고런 부분들은 보면 기타가 뭐지 생각해 보고 싶네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적인 거 많은 거 양이 큰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보고 한쪽으로 몰아가서 풀면 됩니다. 가령 일 번 선택지를 보면 에이를 통해. 이 독지 동물 복지 축산 인증에 대한 생산자의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할 생각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일 번은 괜찮은 거고요. 이 번은 에이와 씨를 통해 인데요 사실은 에이만 봐도 결국은 해결이 되긴 해요 뭐냐면. 경제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잠깐 이제 씨를 먼저 보면. 씨에서도. 도.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뒤에 이제 얼마다 수치도 물론 나옵니다만 여기 보면 금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적인 측면을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번 문제에서도 경제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삼 번 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고 해당 부분만 빨리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지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 보기의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가지 않아도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포고 작문에 여러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좀 느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왔겠지만 최종적으로 한번 좀 더 여러분들이 그걸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삼 번 이제 넘어가 보면요 비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들어 아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보면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잘 모를 편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는 편임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함. 그렇죠 여기 매우 잘 알고 있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들어보지 못함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비율이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는 축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축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걸 봐야 돼요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선생님 요 정도면 그냥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몰아가야 돼요 한쪽으로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삼 번 선택지 나온 것처럼 뭐예요 인식이 부족한 거죠 잘 모르니까 인식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 번 자 비 다시 이 입니다 이걸 봐야겠죠 이걸 보면. 지불 의향 금액인데 단위가 이제 일반 여기 잘 봐야 돼요 일반 축산물을 백 원으로 놨을 때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율로 보자 이런 건데 백 십 구 점 오 원 뭐 백 십 구 점 오 원 그 정말 그 돈을 백 십 구 점 오 원을 계산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령 한 백이니까 일반적인 게 그리고 요렇게 동물 복지 축산물 인증 이렇게 하면 더 비싸잖아요 뭐 유기농 하면 더 비싼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한 이게 백이라 나왔으니까 한 이십 퍼센트에서 뭐 많게는 삼십 퍼센트까지도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 뭐 이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이 정도의 지불 의향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산자들에게도 알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다 돈을 더 많이 낼 것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생산물의 인증 표시를 하여 차별화된 가격이 있는 거죠 일반보다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화된 가격이다라는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제 c로 갑니다.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만 c에서는. 은. 비 투와 c를 통해 방금 얘기한 비 투와 c를 통해서 결국은 예 뒷부분에 보면 마리당 뭐 닭고기는 마리당 이만큼 돼지당 마리당 얼마만큼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 그렇죠 추가로 지불할 의향. 그죠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금액이 중요한 건 요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생산농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죠 생산농가 지불을 하긴 하되 생산농가는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인 만큼을 더 얻어야 사실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지 않다면 이 힘든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오 번 선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지불을 위한 금액이 생산비 증가분을 상쇄 상쇄라는 말이 뭐예요 이런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서로 서로 쇠한다 즉 없애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국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증가분을 소비자가 더 많이 내면서 생산자는 별로 손해보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보면 생산자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건 생산자의 기대만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쇄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 오 번이 되는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정부가 뭔가를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소비자가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오 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팔 번도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읽으면서 바로 해결하셔도 되고요 일 번 같은 경우에 이제 범람이잖아요 범람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하천이 범람한다 강물이 범람한다 이렇게 넘치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는 불량 식품의 범람 뭐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실제로 전염병 이런 데는 많이 쓰이지 않고요 전염병은 여기 나온 것처럼. 창궐이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전염병 같은 것들이 널리 퍼진다는 의미의 창궐로 바꾸는 게 맞고요. 사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건 이 호응 문제죠 여기서 인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기 위해서 뒷부분에 서술어 부분을 바꿨죠 동물. 복지 축산의 도입이다 뭐 뭐한 것은 이라는 게 주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죠 호응 부분은 많이 나오니까 잘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씨를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역접 접속자로 되어 있는데 딱 읽으면 느낌이 뭔가 그러나는 아닌 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더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고라고 바꾸는 것이 좋겠죠 추가하는 것과 역접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요. 사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문법적인 게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농가라고 하면 그 어떤 대상이 집 농업을 하는 그 가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라고 쓰는 것 즉 애와 애개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이 조사에 부사격 조사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애개 같은 경우에 보통의 유정명사라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 많이 쓰이는 것이죠. 요 이외의 것들은 보통 애 무적명사들은 애라고 쓰는 것이 맞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문법 개념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친구들은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서야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로 고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통일성 얘기가 잠깐 나오죠 항상 이 고쳐쓰기 문제에서는 하나쯤은 꼭 걸고 넘어지는 이 통일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통일성을 고려하여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을 옮긴다 보통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나오면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도요 미주친이 이를 보면 미국은 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우리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지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논지를 자신의 논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우는 어디로 옮겨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좋겠죠 옮기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정답은 오 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 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팔 번 봤고요 다음 구 번 십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문의 구 번 십 번은요. 역시 지문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지문의 내용은 뭐 시간의 비가역성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비가역성이나 가역성이라는 게 거꾸로 갈 수 있다 역이라는 게 역주행 거꾸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가 갈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비가역성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시간을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그거를 뭐 과학 수업이나 뭐 할아버지 말씀 또는 친구와 다툰 이야기 영화를 본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쭉 얘기하고 결국 마지막 부분엔 후회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한 번 문제로 가볼게요. 글감 활용 전략입니다 그랬을 때 가에서 학습 활동 속에서 얻은 정보를 글감으로 삼아 학습 활동 과학 수업 시간에 얻은 내용을 통해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주위 인물을 관철했다는 건 할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삼 번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나에서는 다정이라는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구체 통해서 제재를 구체화하고 있죠. 그다음 매체에는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는 뭐 영화 티브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문 여기서는 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적 경험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라를 보면 외형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뭐 나름의 깨달음은 분명히 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잘못됐죠 이게 아니죠 외형 사물의 겉모습이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유정현의 겉모습을 봤더니 이런 깨달음 얻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접근했네요 그렇죠 오 번이 정답이네요 또 오 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계속 정답이 오 번이 나오면. 좀 의심하게 되죠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뭔가 틀린 게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처음에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혹시라도 된다면 그런 거 검토할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오 번이 계속 나오는데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다 해줘 여러분. 그니까 시험장에서는 실전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쫓기면 안 되고요 불안해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편안한 마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 번 가면 조건에 따라 글쓰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글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해라라고 해서 글의 흐름이 후에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대조적인 억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조건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 번 같은 경우는 내용과 관계가 없죠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지금 얘기 후회는 할 수 있을 때 새로 용기를 갖고 시작하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번을 보면 후회하기 전에 조심한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후회한 후에 이런 게 딱 대조적인 억구가 되겠죠. 그래서 후회한 후에 용기 이런 게 키워드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대조적인 억구도 있고 흐름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삼 번을 보시면 비과학적인 것처럼 후회도 비과학적인 것이므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이게 아니죠 후회하지 않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는 있되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내용과 관계가 없고요. 사 번 가지고 고민을 한 친구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소외와 관련된 용기도 있고요 하지만 대조적인 억구가 없죠 그렇죠. 뭔가 대조되는 억구가 없기 때문에 사 번 안 되고요. 오 번 옛날에 돌아갈 수 없는데도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현재 살면 만족한 좋은 얘기입니다만 여기서는 내용과 관계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십 번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요 이제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십 일 번부터 이제 문법으로 나오는데요. 문법은 여러분들이 뭐 이 시점이라면 파이널을 보고 있는 시점이라면 개념을 충분히 정리를 이미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유월에는 문법의 오담이 높은 편이집니다 높은 편이지만 구월이나 십 일 월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름 방학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많이 정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문법이라는 게 저도 수업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보는 게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계속해서 어려운 개념들을 자꾸자꾸 반복해줘야 수능 시험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모두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십 일 번 어휘 문제인데 나름 좀 새로운 유형이죠 뭐 이렇게 해서 구조도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역부터 순서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발효한 것입니까. 매줄이 뜬다 뜬다는 말 자체가 사실 발효시킨다는 얘기지요 미생물을 통해서 그렇죠 유기물 분해한다 뭐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어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뜬다 맞고요. 그다음에 열을 이용하면 가열하는데 열을 열만 이용합니까 예라고 했을 때 니은은 불에 그슬다라는 거 그슬어서 그슬었다 이런 겉만 살짝 익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요. 기름을 매개로 합니까 튀김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어쨌든 기름을 매개로 하는 건 튀기다가 있고요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합니까 사고를 푹 고와 이렇게 많이 쓰죠 물에 푹 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물을 이용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쑤어라고 나왔는데요 쑤다라는 것은 이 가루 같은 걸 넣고 물에 끓이는 거잖아요 물에 섞어서 그러니까 요기에 해당하는 거죠 쑤다는 그래서 미음이 잘못 연결되어 있죠 정답은 오 번이 되는데요 그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건 뭡니까라고 하면 뭐 찌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찌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십일 번 정답 오 번 바로 나왔고요 십이 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핵심은 십이 번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복습할 때 혹시라도 복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한다면. 십이 번을 꼭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으로서 뭔가 예언하는 예언을 늘 하는 게 뭐냐면 문법 다섯 문제 중에서 꼭 하나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음운의 변동에 대한 문제죠 바로 이 음운의 변동 문제가 십이 번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이 십이 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음운의 변동.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된 친구가 혹시라도 있다면 선생님 저는 어렵게 풀었는데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니까 개념을 정리를 확실히 했다면.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렇죠 한 번 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음운의 변동 개념을 최근 최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개념 강의든 무엇이든 통해서 해당 부분만 음운의 변동 부분만 다시 한번 반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확실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꼭 나옵니다 음운의 변동에 대한 건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기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첨가라고 해서 니은 첨가죠 여기서 니은 음을 첨가한 첨가의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은 학교 문법에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고요 보통 이 니은 첨가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첨가라고 분명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 이 조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라고 나오고 있죠 요것만 좀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니은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축약이라고 하죠 합쳐서 그래서 자음을 축약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음 축약 또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축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거는 겹자음 겹받침이라고 해서 겹자음이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탈락이라고 보고 있죠. 그랬을 때 일 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일 번 선택지요 일 번 선택지를 보시면 맨과 입이 만났죠 그랬을 때 이거 맨이라는 접사와 입이라는 어근이 만났을 때 앞뒤 즉 비포 애프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발음된 걸 비교해 봤을 때 니은만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의 사례 파생어에 니은이 첨가됐기 때문에 첨가에 해당한다 딱 일 번이 정답으로 바로 나와요 그렇죠. 선생님 이 번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첨가가 아니죠 일단 리을에서 니은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예요 저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개념을 사실은 몰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자 미음 비음이에요 미음이 여러분들이 니은 미음 기억 뭐 기억이 아니라 니은 미음 이음 이런 것들이 비음인데 그 비음이 다른 비음이 아닌 것을 비음으로 만드는 게 바로 비음화인데 이 리을을 비음인 니은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비음화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역의 사례도 아니고 첨가도 아니고 교체에 해당한다. 비음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타는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여기 티읗이 됐죠 그러니까 니은의 사례가 사실은 맞죠 니은의 사례는 이제 축약한 거니까 하지만 축약이죠 탈락이 아닙니다 그렇죠 뒷부분이 틀렸고요. 닭이라고 했을 때 리을 기역 겹자음이잖아요 겹자음 중에서 리을이 안녕 난 갈게라고 탈락되었죠 교체가 아닙니다 디귿의 사례는 맞을 수 있지만 교체가 아니라 탈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삼도 마찬가지죠 리을이 여기 또 안녕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갈게 이렇게 했죠 탈락이 역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초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이 쉽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정도 정도는 가볍게 해결해야 되고요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읍내 변동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수능 보기 전날도 한번 더 봐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십이 번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법 문제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부터 시작되는 십육 번 이후의 문제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 체크해서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저와 함께 필요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자신감은 계속해서 상승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